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 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 검사에서 이제 문제 안 생기면 방류하겠다 그런 얘기라고 하는데요. 박 의원님 민주당은 요즘 방류도 하기 전에 왜 막봉부터 하냐면서 참 국민의힘 세게 몰아치던데요.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오랫동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 투기 해양 방류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데 가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일본의 해양 투기 해양 방류를 찬성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얻는 국익이 뭐죠? 왜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1일 브리핑까지 해가면서 이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얻는 게 뭡니까? 어떤 국익을 얻을 수 있나? 저한테 길거리에서 자꾸 많은 시민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나 이렇게 먹방하고 다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정말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신다면 그걸 설선수범에서 하지 말라고 거기에 다른 방법 있지 않냐고 고체로 보관하거나 내륙에 보관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거 하지 않고 가장 값싼 동경전력에 이익이 되는 해양 투기하는 거냐고 이걸 먼저 따져야 될 정부와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괘담을 살펴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서 먹방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 많이 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태양 투기로 인해서 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얻는 실익과 국익은 뭔지 그걸 좀 꼭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홍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또 우리받아 지키기 검증 tf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염수 반대에서 단식하고 계시는 야당 의원들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하시죠. 네. 민주당이 이제 실체적 진실을 좀 호도하고 국민을 너무 좀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방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일단 먼저 바로잡아야 될 게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를 합니까. 지금 아무도 지금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이게 우리 국내에 했던 문제처럼 이게 찬성하고 반대하고 해서 우리의 지금 의도대로 우리의 의사대로 지금 결정이 되는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은 강경화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의 어떤 주권사항이다. 또 정의용도 장관도 결국은 이제 아예 이해가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면 우리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어떤 시각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달라진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개별 국가가 이 방류를 막을 수 없으니 결국은 이제 국제기구인 iael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된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류 기준은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감시감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방류를 하느냐 고체나 뭐 이렇게 보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게 결국은 이제 고체로 방류할 수 있는 고체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결국은 이제 한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태워서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태우면은 오히려 그게 일부의 핵종이 기체화가 돼서 오히려 이거는 더 통제되기가 힘든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관을 하라고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게 보관하기가 힘든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오염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얼마 사이즈를 통해서 보관을 하느냐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류의 어떤 그런 원칙을 정해졌는데 그래서 고체보관 이런 건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먹방을 하느냐 저도 노량진 시장에서 금요일 날 총리와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좀 찜찜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안심시키고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이나 수산물 업자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민주당도 꼭 전국을 투어하면서 반대를 하는데도 또 끝에 가면 또 이제 또 수산물 시장이 가요. 그래서 수산물에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막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물어보면 찬성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누구나 봐도 국민들 찬성한다고 지금 국민의힘과 여당이 태도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찬성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일본이 자기들이 아무리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방류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반대 안 합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에서 벌어지는 사안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방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과학적인지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데 일본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왜 반대하지 않는지 조금 홍덕준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섯 가지 방법 중에 나머지는 다 불가능하고 이것만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제 박광원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한일 전문가 그룹에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보자. 필요하면 국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겠다. 이런 실질적인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보관할 수 없는 건 일본의 사정이죠. 만약에 지금 홍덕준 의원이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모두의 질문이 왜 이 일본의 문제를 우리가 걱정해 주고 일일 브리핑을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인 것처럼 국무 1차장에 나와서 하는지 그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전에는 민주당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다. 정부가 정보 공개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은 일리가 있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보를 많이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일 브리핑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박영현의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2011년도에 사고가 났고 2013년도에 이제 알프스가 지어지면서 이 방류에 대해서 고민을 그 이후부터 많이 하기 시작을 해서 2021년도 4월 달에 최종적으로 해양 방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전에 일본하고는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겁니까 2021년 4월이니까요. 2021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 때는 똑같은 입장에 달아오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원치적 아직 그 당시 이게 그렇게 논의가 성숙된 상황도 아니었고 일본과는 대화를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있는 여권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찬성하고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여러 가지 미국의 압력도 있고 일본 관계도 개선해야 되니까 이거 찬성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솔직한. 에이 그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압력과 그리고 일본 관계 때문에 이런 어떤 사실을 찬성하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국회에서 결의안 내셨죠. 그래서 통과됐죠. 그대로 이번에도 결의안 내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대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입장이 안 변화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농혜수에서 또 다시 결의안을 냈거든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투양하셨어요. 그래서 30일 날 아까 다른 법안도 얘기하지만 통과시킬 거거든요. 그때 찬성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이 결의안에 대해서. 그때 그 결의안하고. 그 결의안도 2년 전에 결의안도 또 국민의힘에서 우선적으로 냈어요. 방류반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때 결의안하고 지금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그리고 2021년 4월 달 문재인 정부 때 방류가 결정됐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좀 가야 되겠다 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 킨스에서 사람이 한 사람이 파견되었죠. 그 정도로 일본하고는 긴밀하게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예 예의하고 같이 해서 일본의 이런 어떤 처리사항을 이렇게 감시감독 내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신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그거를 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와서는 그런 걸 모두 다 무시하고 무조건 왜 못 막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전 국회 결의안인 취지대로 표현이 한두 가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류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일 날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필요하면 유엔의 안건으로도 지정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 야당의 의견을 함께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먹방하고 나실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먹방 얘기 나오고 뭐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먹방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드세요 이러면 오히려 상인들은 굉장히 또 불안해하시잖아요. 아 이거 위험한 게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더 없다 없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상인들이 일부가 있어서 그렇고 반대로 말이죠. 학원들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교육 시장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면 오히려 꿈쩍을 안 하고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 우리 사교육 그렇기 때문에 올걸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게 시장이 좀 많이 다르다는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홍 의원님은 어떠세요. 지금 노량진 시장에 가도 그렇고 지금 현수막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괴담 정치 좀 그만하라고 현수막이 지금 많이 붙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방류는 일본이 하는데 결국은 피해는 우리 어민들과 수산물 관련된 업종에 있는 분들만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또 과민하게 대응하는 일단 방류를 하게 되면 이제 일본이 먼저 당연히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크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캐나다 미국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나라들은 사실은 아무런 어떤 움직임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나라가 미국 캐나다가 우리보다 안전에 둔감하거나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예 이해가 정해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 나라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매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일부의 어떤 선동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어민들과 수산업자만 이렇게 손에 내지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 안타깝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과거에 광우병이라든지 성주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어떤 수준을 위해서라도 좀 이제는 이런 어떤 괴담 정치 좀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송호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런 말을 지난번 어떤 사건 때 오세훈 시장에 썼죠. 안전에 관련돼서는 과학서보다는 과잉이 더 낫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왜 입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학자들에 따라서 미국의 여러 학자들도 원자력 학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학자들도 이 위험의 방류의 위험성. 왜냐하면 이게 단순간에 방류가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간 하지 않습니까. 방류가 오랜 동안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 미국의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가까운 나라로서 신경 쓰고 예민한 것은 너무 저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괴담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신경 쓰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라고 정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때하고는 좀 다른 게 그건 우리나라로 바로 직접적으로 수입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 예민하게 반응을 했지만 이번은 조금 다른 또 양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일본의 방류로 인해서 우리하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류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찬성을 하는 것이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 그런 지적은 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문제가 워낙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삼종수사라든지 세슘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일수록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지역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민한 건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학회 6천 명 이상의 원자력 전문가가 있는 원자력 학회도 안전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거의 99.99%의 이런 분야의 과학자들은 아예 예의가 정해진 어떤 기준대로 한다면 아무런 또 문제가 없다. 삼종수소는 지금 현재 자연 상태에서도 햇빛에서 그리고 빗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문제가 굳이 된다면 지금 중국에서 나온 삼종수소가 더 위험한데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너무 정쟁화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어민과 수산업자 그리고 국민만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어떤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개각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홍 의원님. 대통령이 사람 찾기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답답함을 표했다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대통령 주변에 지금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후보자는 많은 것 같은데 서로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대통령 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앵커가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겠죠. 사실은 이제 적임자가 있더라도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고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이주호 장관 때는 제가 듣기로는 후보자를 30명 했는데 다 이제 거부했다 거절했다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 이주호 장관이 이 얘기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이 이제 리서치를 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인사청문을 좀 망신지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법적으로 되는 건 좀 비공개로 어떤 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사항은 공개하는 그런 어떤 청문회의 좀 방식을 저희는 바꿀 필요가 여야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게 몰라도 야당으로서는 이번 청문회에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면 내일 정도에 4개 부처 장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통일부 그다음에 권익위 방통위 4개 장관급이죠. 와 차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많죠. 특색을 좀 보니까 거론되는 것이기서 아직 좀 부정확합니다만 통일부 장관은 뉴라이트 인사를 내보내고 이런 얘기고 차관에는 대통령실에 있었던 비서관들을 내보낸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직하라는 형태로 인사가 이루어질 거다. 거기에 방통위 여러 차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이동관 우리 방송장학 기술자 탁폭의 당사자 탁폭 은폐 당사자 이동관 씨.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으로 bbk 사건을 사실상 은폐했던 김홍일 씨를 권익위원장으로 또 검사 출신입니다. 지금 검사 출신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사고 친 무슨 경찰 발전 제도위원장도 검사 출신이던데 또 검사 출신을 지금 내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사람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검사 출신들만 하니까 그렇죠. 국민들 생각해서 탁평 인사하고 여러 가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검사 출신들만 하니까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학교 60대 남자를 중심으로만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좀 널리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인사검증을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정순신 사태 같은 것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홍 의원님 말씀대로 인사검증과 청문 단계에서 분리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들도 국회에 충분한 정보 제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